경순왕릉이라고 여기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. 경순왕릉 쭉 올라가시면 되는데 고랑포구 역사공원에서 한 1분 정도 올라가요. 경순왕이라는 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입니다. 그럼 여기까지 와 있어요? 그렇죠. 신라의 왕 중에 유일하게 왕릉이 경주에 있지 않은 왕이고요. 신라가 항복을 하게 된 왕이고요. 정식으로 왕건에게 항복을 했고요. 그래서 일종의 볼모처럼 살다가 여기에 묘가 생긴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. 네.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. 그래서 경순왕 같은 경우는 항복을 하고 고려가 시작되고 나서도 좀 오래 사셨어요. 오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구나. 고려의 5대 왕 때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. 광종인가 그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? 종인가 이런 거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대신에 아무래도 옛 경주 땅에는 그래도 신라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추측을 하더라고요. 아마 경순왕이 붕어했을 때 이거를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거고 굳이 거기에다가 능을 만들지 않았을 거다. 왜냐하면 또 그러면 왜 잊고 지내다가도 갑자기 가슴에 끓어오르는 열기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. 3.1운동이 고종 승하했을 때 있었잖아요. 맞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순왕릉도 또 이제 그런 핑계도 됐다고 해요. 이때 당시에 수도는 개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백미밖에는 왕릉을 설치하지 않는다. 어쨌든 사실은 후상국 시대 때 보면 견헌 그다음에 궁예 그다음에 신라의 왕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궁예랑 견헌은 어디에 지금 묻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. 그런데 경순왕만 유독 대우를 잘 받았다고 해요. 끝까지 왕건의 대우를 잘 받았기 때문에 왕릉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. 물론 고려의 뭔가 왕릉의 형태를 더 많이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왕으로서 추대를 받고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이제 왕릉도 어쨌든 왕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릉이 되어서 이제 개경에서 멀지 않은 이 연천 쪽에 왕릉이 생겼다고 합니다. 마치 고려가 신라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다는 느낌이 아니라 신라로부터 계승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런데 또 어쨌든 고려는 본인들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복잡해. 사람들 마음을 살려면 조금 더 경순왕이 순순하게 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렇겠네요. 네. 그래서 여기에 경순왕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앞에도 드렸듯이 연천이 AR과 VR을 가장 잘 사용을 해서 이 지역을 홍보하는 지자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경순왕릉 앞에도 만원경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릉에는 원래 올라가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 만원경을 두고 이 만원경을 요즘에는 이렇게 안 봐요. 그냥 화면이 확대가 되어서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 AR 같은 걸로 다 설명을 해주고 뭔가 표시를 해주고 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관광객으로 하여금 이제 뭔가 팜플렛으로 보는 것 브로셔 같은 걸로 보는 거라 그렇게 직접 화면이 여기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설명할 것들이 나오는 거랑 좀 다른 문제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잘 돼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. 오히려 좀 유명한 관광지보다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연천 관광지도 같은 경우는 다운을 받거나 어플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이트만 들어가면 바로 관광지도가 쫙 펼쳐지거든요.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은 그렇게 어플을 받고 로그인을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필요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뭐 QR을 바로 찍는다거나 바로 연천 관광지도라고 딱 클릭만 해서 딱 하면 인터넷 창으로 바로 관광지도를 잘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맛집이나 이런 지도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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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